인품의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높은 벼슬이나 비장의 기술을 전수하지 말며 제주나 지식이 덕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원래는 중국 동진시대 서성으로 알려진 왕이지가 제자들에게 말했던 비인부전 부재승 덕에서 나왔다고 한다. 생각의 바탕은 인품이다. 생각은 행동이자 선택이다.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다. 인성과 인품을 기른다고 당장 뭐가 잘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인성이 평가받는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 평판이 만들어지는 건 순식간이다. 행동, 말투, 표정에서 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평판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특히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혹은 큰 기회가 주어졌을 때야말로 그 사람의 인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것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성 자체다. 인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도 그것을 옳게 쓰지 못한다. 바르게 생각할 줄 모르면 바르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은 나무처럼 가지를 뻗어 자란다. 한 번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를 뻗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단한 일일지라도 원칙과 도덕을 지켜야 한다. 천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하는 이유는 태양과 달이 자신의 궤도를 지키며 때가 되면 정확하게 뜨고 지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만 허겁지겁 움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궤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삶의 궤도를 성실하게 지키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습니다. 남에게 커 보이는 가짜가 되려 하지 말고 작더라도 진짜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작은 진짜가 되어서 점차 그것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도금할 필요가 없는 순금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변색될 도금을 위해 당신의 귀한 생명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